4. 다윗 준비해라! 전투가 곧 시작된다 좋아, 너라면 나가서 그냥 죽진 않겠군 난 얼간이들 말은 죽지 않아 아, 새로운 여정입니까? 전투 시작까지! 10초 남았다 5, 4, 3, 2, 1 다 없애버려라, 영웅들아 이 세계는 제가 지킴다 여기 한번 돌아버린다 오, 놀라운 지오로구 서두르십쇼 어디 한번 돌아볼까 아, 새로운 여정입니까? 심지어 일어나уч нач quotas 샌 ㄷㄷ 어? ㄷㄷ ㄷㄷ 히힛! 가슴 마! 원 승인 차례! 어? 안된거라? 힘이 점점 모인다! 적들은 곤 나의 힘을 직접 맛보리라! 이리와! 히힛 어? 놀라워, 지오롱. 기대가 있겠지? 내 힘이 사그라들었다. 내 분노를 피하고 싶다면 보성에도 모으거라. 도망장냐? 예전의식력은 그러니까 요소로써요. 유라인 파이든 길이 앞으로도 와요. 서 오고 있습니다. 굴려타일을 교통해버리기 요소로써. 굴려타일을 울려했다. 타임 부풀어. 이 리얼라. 이 리얼라. 이 리얼라. 이 리얼라. 뱃뱃뱃! ㄷㄷ 히힛 히힛 적들이 얘네끈어. 방어를 준비해라. 적의 요새가 무너졌다. 아, 새로운 여정입니까? 적들이 붙어오라. 영포렛! principal. 약 10-14kg. गिस्वश्ण 적들이 형이 마지막으로 사야겠네. 적들도 맞지 못해서. 적들이 낫지 않게. 적들은 내 욕도 안겨. 히힛 도움말! 아, 뭐지? 그럼, 무언가. 다음은 드라마가 되겠습니다. 넌 죽겠다고 생각했대요. 저의 이재전 대성은. 남부가 없네. 아직은, 이 자세한 정체는. 히힛 ㅋㅋ 저들의 보석을 내게 가져올다 지금 당장 특성의 상태리 나는 항상 승리한다 방탄소년단 도움말씀 랩몬 여전히 스파인더 화려한 것 같아요 수현의 안속은 난 부러졌다 승리 승리 X-V-P X-V-P